충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이전 준공했습니다. 국도비 등 41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충북센터는 16개 창업 보육실과 교육장, 화상회의실, 제품 촬영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키즈룸과 수유실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창업 보육실은 창업 3년 미만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제공되며 사업화와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